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. 저자 류이치 사카모토, 출판사, 청미래, 역자, 양윤혹, 서구권에서 먼저 명성을 얻으며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첫 자서전이 약 10년 만에 도자들을 다시 찾아왔다.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, 레인 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영화음악의 작곡가이자 전자음악의 개척자이며 영화 배우, 모델, 사회운동가 등으로도 활동한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반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 과정과 자신을 둘러싼 음악 세계를 직접 이야기한다. 그에 걸맞게 이 책에는 사카모토에게 영향을 준 음악, 문학, 영화 등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가족과 친구, 연애와 결혼 이야기 등 사적인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다. 류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이야기한 자신의 반생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그가 세상에 내놓은 최초의 자서전으로서 국내 팬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.